여러분들 살다 보면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어떤 분들은 몸에서 안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그것 때문에 몸에 변화가 생기고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스트레스를 똑같이 받아도 그냥 잘 견뎌내고요. 그리고 또 스트레스 호르몬도 많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차이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동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이사 가정외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와 피로 때문에 시달리는 환자들을 많이 만나왔는데요. 그런 환자들을 볼 때마다 저의 옛 모습이 떠올라서 마음이 짠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옛날에 몰랐던 사실이었지만 최근에 와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민감도의 차이는 물론 성격 차이일 수도 있고요. 또는 자기의 생활습관 차이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바로 뭐냐 영양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이 영양소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아도 덜 민감해지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영국에 있는 택시 운전사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영국에 있는 런던 택시기사들은 길도 굉장히 안 좋고 거기가 그리고 또 굉장히 교통체중이 심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그룹은 그냥 평상시처럼 식사를 하겠고요. 한 그룹은 이 영양소 굉장히 풍부한 음식을 많이 주면서 한 6주 정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 호르몬 검사를 해봤더니 이 영양소를 많이 먹은 그룹은 같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호르몬, 콜티솔 같은 호르몬들이 훨씬 더 적게 분비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이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요. 오메가3입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오메가3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혈관 건강 이렇게만 생각하셨을 겁니다. 물론 혈관 건강 중요하고요. 특히나 중년 나이 이후에 생기는 혈관 건강을 예방해주는데 오메가3는 아주 큰 역할을 한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도요. 오메가3는 정말로 우리한테 뇌신경에 좋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메가3를 많이 드시면 신경세포막 있잖아요. 세포막에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지면서 우리의 뇌 건강이 좋아지고 그 뿐만이 아니라 스트레스에 대한 민감도를 좀 낮춰준다고 하는 그러한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이 민감한 아이들 아시죠? ADHD라고 하는 그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이런 오메가3와 유사한 불포화지방산을 충분히 먹었을 때 그 신경 예민 증상이 많이 감소됐다라고 하는 그런 임상실험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오메가3는 우리의 신경을 안정시켜주는데 아주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메가3가 어디 많이 들어있을까요? 다 아시죠? 생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생선을 즐겨 드시면 좋은데요. 요즘에 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생선을 많이 먹다보면 거기에 중금속 많이 들어있을까 걱정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저도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매일매일 생선으로 챙겨드시기가 어렵다면 그렇다면 오메가3 캡슐을 드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오메가3 캡슐을 고르실 때는요. 반드시 그 생선을 짜서 만든 그런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생선을 썼는지 특히 큰 생선을 쓸수록 아시죠? 중금속이 많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작은 생선을 쓴 것이 더 좋고요. 또는 큰 생선을 썼더라도 중금속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 좀 더 안전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오메가3는요. 아무리 캡슐로 잘 쌓여있다 하더라도 뚜껑을 따는 순간에 바로 공기가 들어가면 산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메가3의 뚜껑을 따서 먹다 보면 시간이 오랫동안 두 개 되면 산화가 되는 기름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포장 단위는 한 달 이상 된 것이 아니라 한 달 정도의 포장 단위로 된 것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오메가3는 빛을 보면 또 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차강된 그릇, 용기 케이스가 불투명한 것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제가 오늘 오메가3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오메가3 역할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부분만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신경 많이 쓰시고 예민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오메가3 또 생선 챙겨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더 알차고 또 건강한 행복한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